1월 1월입니다 아직 새해라는 뉴 이어의 분위기가 있지요 근데 좀 달라졌습니까? 작년과 좀 삶이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우리는 새해가 들어서 좀 다르게 삶을 살고 싶은데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면 우리는 여전히 새해를 걷고 있는 그 삶이 아닙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달라질 수 있는 그 근원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는 천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우리와 천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아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 그 길 우리는 이 다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슷한 분이 아니에요 좀 나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르신 그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와 다름을 살펴보면서 그분이 펼치실 다른 인생들을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됐으니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죠?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에 또는 직장이나 또는 모든 사업 가운데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하늘을 지금 출발하고 계십니까? 다이세계는 너무 좋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둘러보니 자기는 지금 왕으로서 좋은 왕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교는 저 휘장 가운데 초란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겼더니 나단 선지자도 좋다는 것이에요 다이세의 마음에 그 소원에 그 계획에 거기에 나단이 힘을 실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기의 멘토나 다름없는 선지자 나단이 힘을 실어주는 성전 건축객 그런데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이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느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과 1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레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이세 하나님의 저를 건축하겠다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날 밤에 다이세 꿈이 산산이 깨어집니다 얼마나 좋은 계획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이세 꿈은 깨어진 것인가요? 그 계획은 무산된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다이세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가 내 집을 짓을 것이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내 시에서 날짜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그 시에서 나는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의 세계라 다이세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다이세 꿈은 아주 소박했어요 내용은 참 좋은 거지만 지금 내가 속히 이 전을 지으리라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길 원했던 그런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 아니야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으로 끝날 것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성전 솔로몬이 지켰지만 더 큰 왕국이 있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이것을 내가 세운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세운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계획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조급해요 우리의 계획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여 그 결실을, 결과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은 거기에서 멈출 그런 계획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God's size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하심답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크신다운 그런 계획들을 펼쳐 가시는 것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일정을 짜서 이루어지는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 있고 꿈이 있었잖아요 그게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이 깨어졌어요 그때마다 저는 창피했어요 내 인생이 실패구나 이 계획들이 깨어지니까 여기 가고 싶은데 이게 못 가니까 이거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다 저의 그 인생의 꿈이 깨어지는 것이고 계획이 허물어지면서 저는 실패로 규정했댔어요 한동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제 꿈은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은 멋지게 펼쳐지는 그 자리의 자리였어요 나오미는 이민 와서 오손도손 아이고 힘들게 이민 왔는데 오손도손 잘 살아보자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가정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렇게 깨어질 수가 있을까요? 다른 꿈이 있었겠어요 그저 따뜻하게 밥 먹고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 꿈이었는데 산산이 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더라고요 깨어진 그 속에서 사람의 꿈이 깨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펼쳐지는 것이에요 내 꿈을 내 손을 좁히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계획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역사시는 줄 믿습니다 아 이번에요 축구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출신의 감독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감독이 돼가지고 지금 베트남이 그 축구가 약체예요 최약체인데 아시아에서 지금 2등을 했어요 2등 준승을 그래서 그 과정과정에 사람들이 와 놀랐다 박항서 감독 이번에 베트남 가면 카 퍼레이드가 공양에서부터 이제 쭉 펼쳐진다고 그래요 참 멋있습니다 제가 박항서 그분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작년 중반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던 그런 감독이 아니었어요 성적이 좋을 때가 있었고 히딩크 감독의 코치에서 역할을 한 좋은 정도 있었습니다만 정작 감독으로서는 리그에서 8팀이 있는데 7등에서 7등 한국의 감독으로서는 산산이 깨어진 그 꿈이 아유 창피해라 이거 어떡하지 꿈이 깨어졌어요 근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작년 11월 달에 베트남의 감독이 된 거예요 지금 두 달 완전히 그 깨어진 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꿈이 깨어지고 내 계획이 깨어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다이세 꿈이 깨어졌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초바심 같지 마세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초바심 같지 마세요 내 시간 내 일정 내 판단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원대하신 그 구속사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나를 반드시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쓰십니다 멋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계획과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이며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거예요 땅과 하늘이 다르듯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애국 왕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애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친어머니가 유모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애국의 왕국에서는 잘 자라고 있으나 너무 자기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40살 되어서 이 불쌍한 우리 동족들 하면서 그가 한 걸음 나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4행전 7장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아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처 죽이니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이 모세의 마음이 대단하냐고요 왕궁에서 호의고식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내 동족의 아픔을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저 고통당하는 것을 보라 40세 때 그 현장에 나타나서 애국 사람을 처 죽인 것이에요 감히 내 동족을 이렇게 괴롭혀 처 죽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확신합니다 봤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내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신 것 알아? 도대체 그 잘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일세 도대체 잘 못 알아먹는 것 같아 내가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야 그 목적은 좋은데요 방법은 완전히 엉터리에요 엉터리 방법을 자기가 세운 거예요 내 손으로 자기 얘기에요 자기 얘기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한번 해봐라 네 주먹으로 해봐라 한 번도 맡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목적이 좋잖아요 민족을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아는 만큼 많고 힘이 있고 뭐 내가 내 손으로 맞지? 이 사람들이 왜 모를까? 답답해하는 그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의 방법으로 민족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동족들이 너 뭐냐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뭔데 지금 나서고 그럼 너 사람 죽였잖아 죽였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동족들에게도 배출을 받고 애국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궁정에서도 있지 못할 그런 상황이 돼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40년 동안의 미래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80세가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민족을 구한다는 거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 힘이 없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이렇게 됩니다 사령전 7장 30부로 보면 40년이 참해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급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급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40년 전에 자기가 가졌던 그런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 목적을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40년 전에 이 목적을 가졌는데 이 목적을 지금 말씀하실 때 나는 지금 힘이 없는데 그 옛날에 내가 주먹이라도 있었는데 때리면 죽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추럭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향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평범한 지팡이였는데 던져라 잡아라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되는 그래서 그것이 이름이 박교수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옛날엔 네 주먹으로 했지 너 혼자 해라 했지 아론과 같이 가는 거야 이 지팡이를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요 내 방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내 방법 내 주먹 내 힘 아 선한 목적인데 아 교회에서 뭐 잘 하자는 건데 아 내가 뭐 나쁜 거야 그 목적 귀합니다 방법을 생각하세요 내 방법이 아닌지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내 힘,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내 최선의 방법보다 훨씬 나으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 시가 저 하늘의 물, 저 바닷가의 물에 같이 그렇게 수없이 많으리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틀었는데 사라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불가능이 완전히 끝났어요 하나님 좋은 목적 이제 방법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손쓰겠습니다 자기들의 방법으로 나갔어요 하갈로 갔어요 이스마일로 갔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살아신 계획들이 이루어가는 가운데 내가 나서는 것 내 방법으로 한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모세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 자기 주목을 쓰는 그 방법을 쓰기 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았는가를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린이를 당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살았는지를 좀 귀담아 들었건 아니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고 어떻게 왕국에 들어갔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론은 아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쓴 방법이 무엇이에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아이들은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알을 갖다 살려야 되겠는데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니 3개월 만에 이 알을 갖다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갈대의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 우린 더 이상 못합니다 애자 꾸고요 죽이로 달려올 것 같아요 우리가 간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돌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죽여요? 못합니다 갈대의 상자에 넣었으니 하나님이여 알아서 하시옵소서 갈대의 상자에 넣어서 그 문제를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모든 문물을 배우게 하시고 지도력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갈대의 상자에 그 문제를 넣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걸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실체가 자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앙의 교훈은 어디 가고 자기의 주먹으로 이 실을 갖다 움직여 보겠다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산산히 부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썼던 방법을 기억해야 돼요 갈대의 상자에 네 문제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좌표에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렵잖아요 못 보내지 못 보내지 다시 갈대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고 싶잖아요 맡겨야 해요 맡겨야 합니다 갈대의 상자에 넣어서 맡겨야 해도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 진태양란의 기도의 제목을 내 방법으로 내 주먹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갈대의 상자에 넣어서 주 앞에 맡겨오니 기도의 제목으로 넣어서 주 앞에 맡겨오니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세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선진들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선진들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방법이었어요 갈대의 상자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자고 내 주먹을 또 의지한답니까 이것을 내려놓으세요 내 방법을 포기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과 다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있으니 내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계산 잘하세요 여러분들 내 머릿속에 뭐 컴퓨터 있으세요 손에 무슨 뭐 다 있으세요 그 계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은 따로 있습니다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관점이 다르죠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 여행하는 거예요 그 여행하는 가운데 가져온 물이 이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겨운 것 같은데 아버지 오아시스가 여기 없을까요 가자 엉먹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이런 소리가 하는 거예요 죽었다 아버지 우리 이제 죽었어요 죽었어요 왜 그러냐 저기 보세요 저기 지금 무덤이에요 저 무덤처럼 이제 우리도 죽을 거예요 묻힐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어 그렇게 아들이 아가호성하는데 살았다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 무덤을 보니 살았다 저 무덤이 자기가 들어간 다음에 자기가 무덤을 갖고 있냐 다른 사람이 갖고 온 거 아니야 보니까 사람의 손길이 다 갔어 멀지 않은 곳에 사람의 손길이 있는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우린 살 수가 있어 살았다 절망덩어리 같은 무덤을 보고도 계속 절망의 노래를 부른 자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외치는 자가 있으니 크리스찬 성도들은 절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주신 무덤에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우리 주 예수를 못 가둡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절망의 무덤이랄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주인을 믿는 우리 성도와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푸도원 주인이 일아침 나가서 그 장터에서 하루 어떻게 하지? 나 불러준 사람 벌써 없고 나는 이제 뭐 끝났어 하는 그런 바스부터 막 한숨 쉬고 있는 그들을 불렀어요 야 가자 한 대나리온 줄 테니까 내 포도에 가서 일하자 감사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나를 불러주다니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나가더만 오전에도 가고 점심때도 가고 오해도 가고 일하기 끝나는 것 한 시간 전에 가더니 막 사람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물니까 그 품값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 품값을 주는데 지금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을 갖다가 한 대나리온 주는 거예요 한 시간에 한 대나리온 난 지금 9시간인가 10시간인가 곱하기 10대나리온 좋게 나오겠다 계산을 딱딱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긋는 이야기 한 장면을 보세요 마태분 20장 10대부터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정의 수거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지금 이 일찍이 부른받았던 자들은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계산을 해요 그 계산이 뭐예요? 율법적인 계산이에요 일주 갔으면 많이 주고 늦게 갔으면 적게 주고 율법으로 계산해 줘요 그 주인은 은혜로 계산해 은혜로 너 어떻게 부른받았니 친구야 은혜로 불렀고 은혜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 주인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주는 거예요 은혜 그게 은혜 원하는 거 가만 보면 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당장에 좋은 것 같죠 내가 일한 만큼 주세요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자기의 근본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출발했는지도 모르고 율법으로 계산하자는 거예요 율법으로 계산해요 다 주고 다 주고 율법으로 계산하면 뭐 열 때리는 줄 것 같아요 주어야지요 원래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에요 율법으로 계산하면 이는 이 누리는 눈 우리가 그대에게 계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계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은혜로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계산법 아래 맞습니다 주여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계산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의 관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어 물고기 두 마리 어 물고기 두 마리 어 물고기 또 다섯 개 플러스 칠 그것이 우리 인간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힘들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가져와라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열두 강도를 거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율법으로 5 더하기 2, 7 예 예 잘하시는군요 잘하세요 그 율법으로만 계산해 보세요 율법으로 계산해다가 주 앞에 가보세요 지옥이야 지옥이에요 우리 나 죽어요 율법으로 계산하면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갖다 봐주시기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은 정말 아주 큰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답니다 은혜의 계산법이 있답니다 무한하신 사랑의 계산법이 있답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이 카운터 되고 마지막에도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저편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문 앞에 가서 율법으로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율법으로 주님 앞에 카운터 해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는 것도 은혜요 마지막 그 속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 은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계획과 다릅니다 내 방법과 다릅니다 내 계산과 다릅니다 위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날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놀란 방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르신 하나는 어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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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